K-HARI 안녕하세요. K-HARI 도쿄에 오모테칭을 살 때 여신이 섰어요. 바로 카라의 하라언니. 저우 가와이! 어찌나 예쁜지 씨름을 보고 쓰러져 보냈어요. 카라를 처음 봤을 때부터 하라언니의 예쁜 얼굴 눈에 닭 튀었는데 거운 피부, 흰색 머리, 날씬한 몸에 모두 모두 부러워요. 저도 하라언니처럼 배고 싶어요. 천하리 딸! K-HARI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으시죠? K-HARI MC 잘 지켜보고 있고요. 저도 많이 응원하고 있을게요. 그래, 하라야. 아유 고맙고. 그나마 거긴 어인이야. 제가 K-HARI 브랜드의 뮤즈가 되어서 이렇게 초대를 받고 이곳에 오게 되었는데요. 벌써 또 기대가 돼서 떨리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와! 우와! 예쁘다! 우와! 귀여워! 아이고, 이건 누가 보석인지 누가 하라인지 딱 봐도 사실 알기는 알겠구만. 그래도 우리 하라가 너무 예쁘다, 이 애. 일본을 대표하는 여가수 누가 떠오릅니까? 바로 암으로 나미에. 처음엔 이렇게 암으로 나미에 닮은 걸로 이름을 알렸지만 이제 보아라는요. 한국을 대표하는 캠퍼스탄인으로 순정될 만큼 아름다운 미모를 사랑하고 있어요. 팀에서 하라의 미모비결 궁금하지 않나요? 하라야, 너의 비결이 뭐야? 솔직히 얘기하면요. 관리에 없고. 저 알로에 자주 먹어요. 그게 비법일까? 본인씨와 개홀릭들. 저는 2002년 시경씨가 일본에서 첫 콘서트 했을 때부터 쭉 함께한 오랜 팬이랍니다. 시경씨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7월 6일 일본의 나고야를 시작으로 오사카, 요코하마에서 차례대로 콘서트를 딱 3번만 할 예정이었는데요. 팬들의 요청으로 10일, 15일 독주에서 마지막 추가 공인까지 하게 된 거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일본 팬들이 한국어로 노래를 다 따라 불렀다고 합니다. 넌 감동이었어. 그럼 일본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영시경 노래의 베스트 3 지금부터 뽑아볼까요? 3위는 이 노래입니다. 3위는 이 노래입니다. 사람을 좋아합니다. 만 훈날 움직여 참아서 해 우리가 찾던 꿈 계속해서 이미 졸루텐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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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 도쿄 다음만 1위는 거리에서가 차지했네요 투어를 처음으로 그게 몇십 석이 됐건 몇백 석이 됐건 찬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되게 고맙고 큰 의미예요 관객들 즐거워 하셨던 거라고 느낌이 옵니다 무대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기분이 좋습니다